확률 낮음이었다고 겁나 멀어 돌진하면 안되는게 뭐냐면 이거 외계인들이 있어요 어 외계인들이 있어 어드벤트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진짜 죽어 가다가 큰일납니다 믿고 저만 믿고 가면 이게 지금 소위 무조건 살려야되고 이거 특수병은 무조건 살려야되 잡고 간다 나 점자기총이야 응? 전자기총이거든 전자기총이거든 응? 예전게총이 잡고 가는게 맞아요 확실히 소위 정도 되면 안 빗나갑니다 좋아 좋았어 아 이번 지구는 그래도 3지구 때보다 조금 더 난 것 같아 확실히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조금 조금 달라져 확실히 달라져 확실히 3지구도 애들도 되게 잘 키웠었지만 이제 가야 될 듯 외계인이 한 번은 더 있거든요 다음 턴에 나올 거야 다음 턴에 이번 턴에 나온다 안 돼 한턴 버티고 갈게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얘네들이 이번에 여기까지 못 와 경계하고 근접했을 때 죽이고 아 감나비 좀 제발 돌아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안 될 거야 거리 안 되죠 침착하게 가자 얘네 다 살려야 된다 enemy eliminated running dry it's down ready to rock weapon's empty can't engage 공격 it's down wh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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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 줄 알았네 아이씨 sy oh 안 보이는 줄 알았네 자 슬슬 이동을 이쯤이나 이쯤에 아마 한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지 말고 로스트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분명 있어 여기 이쯤에 이 건물 사이에 기다려도 돼요 이거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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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가면 위험한데 가면 볼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지금 총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면 이런 애들 한방에 못 잡잖아 이게 지금 전자기의 중요성이 이게 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 잡아요 그 딱 총으로 한방에 절대로 크리트 터지지 않는 이상 아, 이거 봐 내 말 딱 맞지 아, C 이 룸이 만약에 돌아서 온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여기까지 넘어와야 얘가 시야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스루탄 던지진 않겠지, 설마 아, 스루탄 던지진 않게 안 되겠어, 쏩시다 우리 요원이 아닙니다 우리 요원이 아닙니다 정의 요원입니다 또 온다 또 온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경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또 이제 그냥 달리면 돼요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한 마리 더 남았나 보다 근데 있을만한 데가 없는데,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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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나오냐 와 아, 한 칸이 모질러 아, 한 칸이 모질러 와, C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오, 왔어 어, 한 마리 있네 봤지? 여기 한 마리 있는 거 와, 한 마리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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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었어 딱 나왔다 오케이 한 마리 경기 딱 나왔다 한 마리 경기 자 완벽한 택택이었다 아, 또 집중이야 아, 또 집중이야 스코프다 5짜리라도 이게 어디냐 5가 어디냐, 지금 아, 얘 아직도 안 되네 네 뭐가 어딥니까 네, 소희님 먼저 갑니다 미안합니다 삶 렘 삶 삶 삶 삶 이게 그냥 달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었네 그냥 침착하게 다 잡으면 돼 어 돌격병 진급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진급까지 해주시다니 아바타 감소염 예어어어어 한 달 벌었다 한 달 벌었어 한 달 회피 증가까지 이 돌격병 좋아 이제 기술자를 가야되네 음 저격 특수 리프 안되고 돌격할 수 있고 저격 하아 저격한테 거 껴주고 저격은 가면 안 되지 슬슬 나가볼까 펜플러 가라 제발 오지 마라 체력이를 누구한테 줄까 예주자 방금 전에 어 예주자 예 7일이나 걸리네 아 7일이나 걸리네 씨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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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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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 저격병 이 임무지역에 야수같은 적군이 집중되었다고 하면은 이거 그거거든요 저거 페이스리스하고 개 나오네 둘다 나오네 이거 페이스리스에요 돈이 나 돈이 난 것 같아 저격병은 지금 있으니까 살리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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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는 우리한테 도움이 줄 수 있으니까 이거 돈으로 갑시다 그 Company 멕치코 beh 민호 상당히 육신이 본인의 도움을 조금 셀프 목이 미국 nego 겸수 다른나 증발 증명이 어 Huawei 마ism 명은 pneumonia 어디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인지 리퍼 있어야 되는데 돌격병 필요가 없지 척탄을 하나 데려가고 bin 도전 저격은 하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총이 이상해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맞지? 가우스 달아준거 맞지? 어? 아... 정신 나갔나보다 진짜 정신 나갔나보다 진짜 아... 다시 못빼 정신 나갔나보다 정신 나갔나보다 정신 나갔나보다 정신 나갔나보다 가방을 scalcess 상자 연구장 크리스마트 연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